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 우리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다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놓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예트를 가지고 종교생활 속에 조용히 빠져들면서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노예포로 속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아주 오래된 기존 신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뭘 고백하냐면 예전에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몰랐는데 다락방에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삶 속에는 힘이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억지로 겨우겨우 일하는 상태고 나이는 점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쁨, 소망 같은 걸 느껴본 적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가정에서 종종 듣게 되면서 본인의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죠. 이걸 탈피해 보려고 시간 나면 친구들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허하고 삶의 무기력이 계속 지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과 함께 이 다락방에 참여하게 된 것 마치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 창세기 3장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거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지 소산을 얻게 되는 그 전에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과 그 풍성함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날이 소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무너질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망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너뜨리는 시간표입니다.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 틀,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와 틀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견고한 성,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삶과 현장에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헌신도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일과 상황이 생기면 왜 한순간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질까요? 성격이 좀 그래서 아니면 성량이 좀 그래서 아닙니다. 체질입니다. 체질이에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이미 그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출되고 폭발한 거예요. 각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성 사단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왕궁에서 잘나가던 모세를 한순간에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몰아가지고 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모세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먼저 1차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을 바짝 걸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왜 40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가난한 땅이에요. 그 본론의 응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려야 하는 무너뜨려야 하는 애굽의 문화와 사상들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40년 광야를 돌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왜 주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나의 십자가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본론이 아니고 그건 잘못 신앙생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와 왜 어려움을 왜 때론 주시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대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못 바꾸니까 스스로 갱신을 못하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연약함과 아픔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그곳에 그 문제에 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돋보기 원리 잘 아시죠? 그냥 햇빛은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그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계속 비추면요 어느새 연기가 나고 종이가 타버립니다. 그런데 돋보기 없이 대낮에 종이 한 장을 여러분 햇빛에 내어보십시오. 종이 탑니까? 아마 10년 100년 있어도 종이 안 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돋보기를 하나 갖다 놓아보세요. 종이가 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베드로가 바로 이 비밀과 능력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막 베드로가 대단하다 안전벵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에게는 안전벵이를 일으켜 세우기 전에 망대가 먼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망대를 제대로 누리는 망대 시스템이 먼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4등전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평상시에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입에서 감히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성전 문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던 겁니다. 예전의 베드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계집요정 눈치 보면서 자기 목숨 구글하던 그런 비굴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달라졌어요. 그 성전 앞에서 수많은 바리세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 앞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 앞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앞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와 각자에게 있는 사단의 여리고성 모든 사탄의 망대를 놓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매일 매순간 고백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시며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온밀히 따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때 내 안에 있는 현장에 있는 보금이 보금되지 못하도록 보금을 누리지 못하도록 보금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사단의 망대와 열의고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매일 백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했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진짜 했어요. 아 목사님이 백번 불러라고 했으니까 정말 단순하게 단순하게 백번 불러 해서 백번 불렀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200번 300번 한번 해보자고 계속 불렀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안에 불신함과 염려가 사라지고 흑암이 꺾인 거죠. 평안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다. 고백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남미혈행교는요 그냥 몇 시간 동안 남미혈행교 그 이름만 한 시간 동안 계속 부릅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게 주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거를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부르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만 주문 외우듯이 외웠는데도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지게 되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하라는 거죠.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자가 그냥 건물을 막 세운다 그 감당은 어떻게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세워버립니다. 마치 몸에 좋은 것 있다 그러면요 특히 공짜라 그러면 음식 약 물물 가리지 않고 다 먹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하루종일 기독교 채널 유튜브에서 방송설교를 24시간 틀어놓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인은 믿음이 좋다는 식으로 자기는 기독교 채널 기독교 방송 유튜브 라디오 기독교 모든 거 다 듣는다고 그거에 엄청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죠? 위험한 메시지 위험한 설교 엄청 많습니다. WCC 사상이 들어있는 현대 신약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다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밥 먹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밥 먹는다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몸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냥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색깔과 사상이 들어간 메시지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요즘 거의 모든 메시지 흐름이 다 망대잖아요. 망대 그렇죠? 이제는 망대가 뭔지 망대의 내용이 뭔지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세워야 할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을 잡았습니다. 하도 망대 망대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영적 망대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는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거 아닙니다. 세우려고 그중에서 최고의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 최고의 권세가 뭐냐 바로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통해 주신 응답입니다. 그게 결국은 393의 내용이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24시 충만에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보좌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40일 감남선을 통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조금 집중하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과 만남이 살아나고 생명과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로 서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살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